können 연극화 일단 가족을 보고 싶네요 가족이 본인 길에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지금요 많이 긴장되고 떨려요 다른 아이들이 울어도 전화 안 할 거예요 아 진짜요? 약속하셨어요? 약속하셨어요? 네 차 속에서 오면서 저희 다시 만난 세계 노래를 들으면서 왔는데 갑자기 멤버 한 명하고 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울컥하고 다 쏟아지는 거예요 메이크업 먼저 세웅아 근데 내가 액체에서 막건지 반색 같은 거 다르고 너네 앞에 센터 잘 맞춰 소녀시대 가야된대요 소녀시대 아니에요 번목 가요 번목 가요 번목 가요 하나 둘 셋 지금은 소녀시대 화이팅 아 아 뭐야 어 오 아 아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잘했어. 감사합니다.